안녕하세요. 꿈애몽TV입니다. 오늘은 무언가 찾는 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언가 찾는 꿈은 무언가가 부족할 때 많이 꾸는 꿈이라고 합니다. 출구를 찾는 꿈은 지출이나 근심 걱정, 갈등이 많을 때, 호텔을 찾는 꿈은 연애 대상, 결혼 상대를 찾는 심리몽이라고 합니다. 찾는 관련하여 꿈애몽 사례가 많아 무언가를 찾는 꿈을 오디오북 형식으로 읽어드릴 계획입니다. 들어보시고, 단밤에 꾸신 꿈과 비교하여 꿈을 해먹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에 떠났던 제비가 봄에 집을 찾아드는 꿈. 객지에 나갔던 식구가 돌아올 것을 예시한 꿈이다. 은행에서 돈을 찾는 꿈. 공공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어떤 일을 맡게 된다. 하청업자가 이러한 꿈을 꾸었다면, 머지않아 큰 일거리를 얻게 될 것이며, 또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잃어버렸던 열쇠를 다시 찾은 꿈. 깊은 일이 끊임없이 생길 꿈이다. 먼 곳에서 형제자매가 찾아오는 꿈. 꿈에 나타난 사람의 신상에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계곡에 떨어져서 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꿈. 남성이 여성의 성적 매력에 노예가 되었다는 뜻이다. 여자를 주의하고 절제해야만 한다. 보물을 찾다가 흙을 해치니 사람의 뼈가 나오는 꿈. 논문이 채택되거나 합의증, 돈, 증서 등을 얻게 된다. 돈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찾으려 하나 찾지 못한 꿈. 돈 문제로 걱정거리가 생기는 꿈이다. 가방을 분실하고 찾지 못하는 꿈. 마음이 어수선해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등 번거로움을 겪게 되며, 가까운 주위 사람들과의 마찰, 불화, 또는 연인과의 갈등 내지 다툼이 생기게 된다. 치타가 먹이를 찾아 헤매는 꿈.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잃어버린 밥그릇이 생각난다. 암흑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꿈. 모든 일이 암담해지며, 미개척 분야에 종사하게 된다. 깊은 갱내로 들어가 금맥을 찾아 광석을 캐내는 꿈. 물질과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가정, 사회, 국가가 부를 누린다는 뜻이다. 자신의 귀중한 물건을 찾아 헤매는 꿈. 뭔가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하거나, 본심과 다른 행동을 해 자기의 마음이 꼬집는 것이다. 길을 찾아 공중을 날아가는 꿈. 불안, 걱정, 근심 속에 있게 된다. 손수건을 찾아 헤맨 꿈. 사랑의 의미를 잃게 되는 꿈이다. 엉이 캥거루가 먹이를 찾아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꿈. 사무실, 주거지에 변동이 생겨 복덕방을 찾게 된다. 문주더사, 여행을 가게 된다. 바늘을 잃어버려 찾지 못하는 꿈. 사업 방도를 잃고, 사업이 중절된다. 제비가 집을 찾아와 동우리를 치고 새끼를 기르는 꿈. 사업이 번창한다. 잃어버렸던 묘지를 찾았거나 산에서 무덤을 발견하는 꿈. 사업이나 직장의 업무 등에 따른 이익과 권리를 얻게 되며, 구하는 소망을 순조롭게 이루게 된다. 상의를 잃어버려 찾지 못한 꿈. 상관, 동업자, 거래처 등에서 신용을 잃는다. 군항이나 고위관리에 외교관이 와서 자신을 찾는 꿈. 새로운 상황과 기회 등 출세 운이 튀어 재산이 풍부해지고, 지혜가 높아지며 입신, 성공하게 되는 번영과 부위, 안정 등 집 안 밖으로 기쁜 일이 생기게 된다. 집을 나갔던 개가 집을 다시 찾아와 기뻐하는 꿈. 생각지도 못했던 소식을 듣게 되거나 승진, 부모와의 불협화음이 차차 해소되어 서로 화합하게 될 암시가 있는 꿈이다. 논식점을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꿈. 성욕을 해소할 장소나 취직할 곳을 찾지 못해서 구는 꿈이다. 호주머니에서 꺼내려는 물건을 찾지 못하는 꿈. 성적인 미숙함을 나타내거나 부탁했던 일이나 계획한 사업의 방도를 얻지 못한다.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전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찾아와서 반갑게 맞이하는 꿈.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시하며 병이 더욱 악화되거나 회생이 어려울 진조이다. 방문객을 기피하여 외면하고 만나지 않을 경우는 사망의 흉험은 가까스로 모면한다. 코뿔소가 먹이를 찾아 산으로 오르는 꿈. 승진발령을 받아 지방에서 서울 또는 상급직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물량이 많은 관도급 공사나 큰 회사로부터 하청을 받게 된다. 시라손이가 먹이를 찾아 헤매다가 허랑이를 만나 피하고 토끼와 쥐를 잡는 꿈. 시합에 나갔다가 결승에서 금, 응메달을 놓치고 대신 동메달을 딴다. 보물찾기에서 보물을 찾지 못하는 꿈. 시험, 취직, 진급, 당선 등 어려운 난관을 뚫지 못하고 탈락하거나 불합격한다. 신발을 잃어버려 찾아 헤매는 꿈. 신발을 찾으면 아무 일이 없지만 못 찾는다면 일에 어려움을 겪는 꿈이다. 손님이 찾아온 꿈. 실물수나 손재가 예상되니 거래 및 투자는 보류하는 것이 좋다. 본인이 병원에 찾아가 의사를 만나는 꿈. 실제로 사실로 될 수도 있고 또한 상당한 실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기도 한다. 객내에 들어가 금액을 찾아내는 꿈. 심오한 연구 끝에 새로운 물질을 발명하여 세상에 드러내게 된다. 발굴을 하거나 재물이 들어온다. 광산을 찾아가거나 금액을 탐색하는 꿈. 어떤 기관에 가일이 생기고 일의 성과를 얻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한다. 오물을 발견하거나 찾아 헤맨 꿈. 어떤 기관의 사업관계로 일을 부탁한 것이 뜻대로 이루어진다. 사막 중간에서 길을 찾아 헤맨 꿈. 어떤 단체에서 자기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자신이 장례식에 찾아가 상재에게 절을 하는 꿈. 어떤 유산 상속자의 권리를 나누어 받게 되어 예상하지 못했던 돈을 받게 된다. 신문기자가 사무실이나 집으로 찾아오는 꿈. 어떤 중대한 일거리를 가지고 귀한 손님이 온다. 희소식, 정보, 알림 등이 있다. 출입문이 없거나 막혀서 바깥으로 나갈 출구를 찾지 못하는 꿈. 여러 가지로 성과나 결실이 지지부진하고 지출과 낭비가 늘어나서 근심과 갈등을 겪게 된다. 이미지이나 재산, 사업 등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는 계속 재물과 권리가 풍부해지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가리킨다. 여러 군대를 두리번거리다가 화장실을 찾은 꿈. 여러 기관을 몰색한 다음 한 곳에서 자기의 소원을 충족시킨다. 동굴 속에서 무엇인가 찾아내는 꿈. 연구하는 일에서 발견을 하게 되거나 그간 노력한 일에 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호텔을 찾는 꿈. 연예대상 또는 결혼 상대를 몰색하고 싶어하는 심리표현이다. 자신이 나비가 되어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꿀을 찾는 꿈. 예술가인 경우 훌륭한 작품을 쓰거나 완성시키게 되며 인기인이 되어 이름을 떨치게 된다. 사방의 단벽이 막혀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꿈. 외세의 압력을 받거나 절망상태에 빠져 고통을 받는다. 문둥병 환자가 집에 찾아오는 꿈. 운동원이나 전도사, 선교사 등이 찾아올 것을 암시한다. 사막 중간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꿈. 운세가 절망상태에 놓여지거나 어떤 직장에서 욕구적 경향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벗어두었던 옷을 찾지 못한 꿈. 위지하고 있었던 곳에서 탈피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다. 여자 또는 남자가 꽃을 들고 찾아오는 꿈. 이성 간의 다툼이 있게 될 것을 예시한 꿈이다. 밀림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꿈. 일에 지나치게 열중하게 되거나 사업 성과를 얻지 못한다. 수업을 하러 교실에 갔는데 책상과 걸상을 찾지 못하여 당황하는 꿈. 입시, 취업, 진급시험 등에서 떨어진다. 화장실을 찾아내려도 마땅한 곳이 없어 들어가지 못한 꿈. 자기가 소원하고 있던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 무덤 속에서 자신의 집 무덤을 찾지 못하는 꿈. 자신을 도와줄 고위층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할아버지 댁에 찾아가는 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경고의 꿈이다. 자신이 찾고 있는 무덤의 분상 둘레가 넓거나 길게 뻗어있는 꿈. 자신의 배경 세력이 당당하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망설일 것이 없게 된다. 마땅한 화장실을 찾아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는 꿈. 자신의 사업 장소, 청탁할 기관 등을 물색하게 된다. 보물을 찾기 위해서 흙을 해치자 해골이 나온 꿈. 자신의 성실함을 인정받거나 재물, 증서 등을 얻게 된다. 집에 도둑이 들어 물건을 훔쳐간 걸 연락이 와서 다시 찾은 꿈. 재물을 잃거나 악재가 겹칠 꿈이다. 재수가 없는 꿈이다. 여관이나 호텔 등 수숙할 곳을 찾아도 마땅한 곳이 발견되지 않는 꿈. 주변 여권의 재앙 및 장애로 마음의 방황과 불안정을 겪게 되며 애정 또는 이성관계의 문제로 손실을 치게 된다. 신발을 찾지 못하고 남의 신을 신는 꿈. 직장, 배우자, 집, 사업 등을 바꾸게 된다. 자기 신을 찾지 못하고 남의 신을 찾아 신는 꿈. 직장, 사업, 배우자, 주택 등이 바뀌게 된다. 개미가 먹이를 찾아 큰 나무 위로 올라가는 꿈. 직장에서 승진하여 중앙으로 올라간다. 입학, 당선, 합격, 학위, 자격취득, 승리, 성공 등이 있다. 교실에서 자신의 책상을 찾거나 남의 책상 앞에 앉는 꿈. 취직, 입학, 출마, 진급 등의 일이 이루어진다. 공룡을 잡아먹고 배가 아파 의사를 찾는 꿈. 큰일을 계획해서 발표할 단계에 있거나 수정을 요하게 되어 검토 또는 심사를 받을 일이 발생한다. 호주머니의 물건을 찾지 못하는 꿈. 하고 있는 일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한다.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보는 꿈. 학생은 눈망울이 또렷해지고 학업 성적이 올라가 장학생이 된다. 발명가나 연구원은 어떤 자료를 놓고 연구하여 신상품을 개발한다. 잃어버렸던 개가 집을 찾아와 기뻐하는 꿈. 한때 잊었던 사람이다. 일거리가 찾아온다. 신발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꿈. 합격의 꿈이다. 배가 고파서 음식점을 찾는데 끝내 찾지 못한 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실직하여 남에게 취직을 부탁하게 된다. 보석상을 찾아다니며 들여다보는 꿈. 온처, 취직처, 사업장 등을 물색할 일이 있게 된다. 선생님의 집에 찾아가는 꿈.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 협조어 지도를 받고 마는 것을 깨닫게 된다. 집에 문동병 환자가 찾아온 꿈. 자기를 보석하거나 전도하려고 누군가가 자기가 찾아오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대통령이 자기를 찾아와 사랑을 호소하는 꿈. 자기에게 최대의 권리나 명예가 주어지게 되거나 작품, 계약 등 큰 이익이 생기게 되며 성공이 가까이 있음을 알려주는 꿈이다. 공지에 몰렸을 때 하느님을 찾는 꿈. 자기의 야심을 남에게 호소하거나 협조자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다. 조상의 산소를 찾아서 성류를 하는 꿈. 자신에게 벅찬 일이 생기지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협력자나 유력자를 만나게 되어 일이 이루어진다. 찾는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